5만원 세일 나 에어컨 사지 말고 이거 사는걸 7월부터 코스코 정보 한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산 코스코 세일 정보를 우리 개딜들과 함께 매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간의 세일 상품 중에 꼭 사면 좋을만한 제품 약 10가지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했었던 코스코 추천 상품 리뷰는 없어지는 거냐고요? 그럴리가요 그것도 야매주부와 함께 꾸준히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합니다 라운지바지 소프트루마뚜루 소프트터치 어휴 차갑네 두개 주나봐 수영복같은 차가워 근데 이게 M사이즈인데 너무 작다 X라지 X라지 한번 사볼까요? 네 스테이 첫 번째를 이게 왜냐면 캠핑에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집에다 둘 때도 생각해 이거 어디다 둘 거야? 이게 너무 크면 인테리어 방에만 하는 애가 짜증나 캠핑이 되게 좋다 너무 좋다 경기도 너무 좋고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우와 토이스토리다 토이스토리다 16,47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13,970원입니다 3세 이상이래 나 3세 이상인데 지금 이게 두 종류인데 여자애기 제일 없거든요 역시 사달라고 하는 애는 여자애기들밖에 떼를 쓰지 않나 봐 남자는 쇼핑은 관심이 없어 인어공주 사줘 이건 스카프 우리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걸 목에 두르고 있으면 땀도 흡수되면서 얘가 가을 겨울에도 갑자기 추울 때 고온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아빠는 이걸 가방에다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 같아 18,490원이였는데 5,000원 할인해서 13,490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저 새끼 세일을 많이 하네 5,4000원이나 376,900원인데 할인해서 322,900원 한두 시간만 있으면 여기 꽉 쳐서 얘가 띵띵띵거려 내 방에 그만큼 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얘가 일부러 물을 만들어내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35,000원 할인해서 264,900원 그것도 24일까지 할인이예요 보통 코스트코에 퀴즈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종류가 두 개거든요 크리넥스랑 컬크랜드 건데 저희는 컬크랜드를 거의 쓰는데 이렇게 크리넥스에서 5,000원씩 이렇게 할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크리넥스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계십니다 근데 컬크랜드랑 크리넥스는 같은 유한 팀벌리라는 거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캠핑 데려갈 때 이거 맨날 가져갔었거든요 다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 이거 얼려가지고 카프리스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 3,200원 할인하네 7,290원 뭐라고요? 이거 플러스로 되어 있어 이거 이제 없어질 수도 있나봐 그냥 15,990원인데 플러스로 되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하나 살래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못 사 왜? 이거 집에 없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이 맛에 맛 들려가지고 없으면 안 되거든요 9,990원 초당국수 엄청 싼 거 아닌가요? 네 멜로는 보통 비싸서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할 때 엄청 사셔야 돼요 우리가 멜로는 먹고 싶은데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멜로나밖에 더 있겠어요? 바지락 칼국수 2,000원 할인해서 9,690원이고요 운바리 치킨 2,400원 할인해서 1,490원 맛있겠다 이거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쫄깃한 향수 2,000원 할인해서 1,490원 황금밤알 볶음밥 2,000원 할인해서 1,990원 혼자 밥 해 먹으면 편할 것 같은데 사보겠습니다 만두는 한순만두 만두는 한순만두입니다 3,000원 할인 1,090원이에요 저거 맛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한순만두 육대장 맛있어 LA에도 유명해 진짜? 엄청 유명해 거기 줄 서서 먹어 나 고모랑 저기서 먹어봤거든 근데 LA가 더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한순만두 이게 기합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맛있다 11월 말에 했어요 뭐예요? 왜 사요? 근데 나도 LA에서 저거 진짜 많이 먹어 저게 제일 유명해요 그게 뭐예요? 저 시나몬 식빵을 초스톱이 돌린 것 같은 딱한 그런 맛이에요 그래도 맛있어요 클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가 지금 2,000원 할인하네요 14,990원입니다 6개가 8,000원대예요 지금 7,990원 1,99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7,990원 이거 반찬으로도 그냥 먹는 거거든요 가져가야 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일상품은 이것보다 더 많지만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린 거고요 세일은 7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저와 딸은 다음 주 세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는 따라 relativ 5,990원 5,990원 4,500원 5,970원 5,990원 Yaต 1,900원 5,990원 5,980원 5,99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